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오늘 준비된 것은 주꾸미 삼겹살인데요 음 아 요거는 똑같구나 항상 똑같은걸로 메인만 다르군요 아 여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밥이 없으면 밥이 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없어 밥이 밥을 가져오겠습니다 밥이 없으면 밥을 가져오세요 밥이 없으면 밥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감사합니다 밥을 가져오세요 밥이 없어서 밥을 가져올어요 아 밥을 가져왔습니다 아 이거는 무슨 콜라야 아 펩시콜라인데 바뀌었군요 아 무슨거 했네 상추 상추 겸새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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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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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늘삼장 무말랭이 그 다음에 요게 문제하니까 크으 어 어 맛있어 보여 쪼금이 삼겹살 약간 맛있어 보이네 아 잘 안보이는구나 아 색깔이 맛있어 보여 자 매일 메뉴의 쪼금이 삼겹살불로 타보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 떡볶이 아 맵다 아 이게 쪼금인가 음 맛있게 매운거 아시죠 맛있게 맵네 와 굿 이건 무슨정도 쪼금야 나는 원래 뿌려먹는줄 알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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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히히힛 히힛 히힛 아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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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히힛 주꾸미 버섯 삼겹살 마늘 여기에 노상까지 상큼함을 더해줘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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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가 잘 이루어진건가 이렇게 먹었을때 제일 맛이 느껴졌던게 아 이거 뭐 아 그렇어 나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이거 받을수 없게 검은이야만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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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흠 양 많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좀 매운 것 같아요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100개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것도 21,000원입니다. 저는 티셔츠 무리로 받은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이군요. 음, 맵고. 음, 맵고. 그냥 당기면 하는 것이지요 딱히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당기면 하는 것이지요 음 상큼해 소스가 아주 좋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춧가루 아 고맙습니다 음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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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으흐 근데 보통 입을 벌리고 먹지 않습니까? 입을 닦고 먹나? 불편한데?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어... 후...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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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면 회차는 이걸로 맞춰보도록 하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었습니다 네네 좋았습니다